그래도 방송은 좀 여러 번 하셔가지고 카메라 앞에 서시는 게... 아니, 어색하죠. PD는 카메라 뒤에 서는 사람들. 반갑습니다. 세바시를 처음 기획하고 아직까지도 연출하고 있는 구범준 PD라고 합니다.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15년, 20년의 경험을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과 나누는 프로그램이에요. 지혜, 지식,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시작하게 된 거죠. 세바시가 한국형 테드라는 말이 많잖아요. 이 세바시를 홍보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한국형 테드라는 말을 쓰긴 했습니다만 6개월 뒤에 저희가 빨리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테드는 미국 세바시다 이렇게 물고 우리는 그냥 세바시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기전인인 거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최재웅 대표님, 이분은 강의 업계의 대표 선수예요. 뭐요? 강의로 먹고 사서 합니다. 양정숙 여사하고요. 세바시 스타입니다. 여기 나온 분들 조회 터쳐봐요. 종철 씨 계속 진행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세바시 강연의 진짜 재미는 사실 오종철 씨의 진행입니다. 오늘 테마가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사람들마다 사랑이 뭐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다양하잖아요. 그걸 5개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깜짝이 이벤트도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남자가 포즈를 할 거예요. 그 여자는 모르고 있어요. 사랑이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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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everywhere. 그 여자는 나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해요. 오늘 몇 회째 진행을 하신 거예요? 오늘이 96번째 강연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100회째 강연회를 뉴욕에 갔어요. 현지에서 자기 스토리가 있는 분들. 이제 휘지님도 올라가신다고. 세바시 4주년 기념해서 고백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팬들한테 인사하고 앞으로 응원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해서. 네, 이제 해야죠. 인터뷰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일하러 가야겠어요. 고범준의 세바시 4주년 기념하십니다. 고범준 피디입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550여 개가 넘는 강연을 통해 세바시 팬들과 함께 세상을 향한 가르침과 배움을 두고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바시는 하나의 단순한 강연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것으로 진화하고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바시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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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렌즈가 주옥 같아요. 렌즈가. 역시 실패하면 또 어떻습니까? 다시 성공하면 되죠. 끝, 끝. 뺄 수 있는 것까지 찍을게요. 네. 감사합니다.